음.. 어디 보자.. 응? 오늘은 어떤 사람을.. 어? 저기! 지나가는 아저씨! 저랑 조금.. 놀다 가지 않으실래요? 빨리 싸게 해드리게 또 낚았어! 사실 난 남자라고.. 먼저 씻을까? 아저씨.. 아.. 저.. 나는 사실 남자라고.. 바보.. 알고 있었어.. 네? 사실 난 너 같은 귀여운 남자에도 상관없거든 뭐라고요? 너 같은 애는 혼 좀 놔봐야 해 이게 아닌데.. 죄송해요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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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